택배 부르릉 택배 다들 타 아니 택배 다들 타 택배 차 부르릉 택배 차 부르릉 나는 택배기사 지금부터 짐을 배달하러 갈 거예요 영차 영차 짐들을 택배차에 싣고 토미네 집부터 가볼까요 가볼까요 부르릉 부르릉 출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멍멍 택배 택배 아저씨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 뻥뻥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부지런히 달려가네요 아저씨 조심조심 가세요 넘겨주세요 붕 붕 우체국 차가 편지를 가득 싣고 달려가네요 우체부 아저씨 수고하세요 우여행 위잉 철거덕 철거덕 청소차가 쓰레기를 자곡차곡 싣고 있어요 청소부 아저씨 힘내세요 넘겨주세요 달카덕 달카덕 불도자가 흙을 쓱쓱 밀어내고 있어요 우와 정말 잘한다 시유가 좋아하는 불도전에 iodota 삐보 Syrian 고囚се 다른각 бизнес Esta Orang 그러네 도 quin by 왕 경찰차 영원히 구애원 호랑이 아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여기다가 뭐 튀어나왔으니까 요저 호랑이 아니야 얘는. 얘도 튀어나왔는데. 아니. 눈에 안 튀어나왔어요. 얘만 눈에 튀어나왔어요. 자 엄마가 계속 읽어볼게. 경찰차랑 순찰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가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봐. 넘겨볼까? 토마토. 펭귄들이 탔다. 펭귄들이. 소방차가 소방수 아저씨들을 태우고. 펭귄들이 다녀. 펭귄들이. 그만해. 급히 달려가네요. 어디서 불이 났을까? 집에. 집에 불이 났을까? 부릉부릉 뽕. 버틴다. 모두들 아주 바쁜가봐요. 버틴다. 버틴다. 다해. 아니야. 멈춰. 얘네 옆으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 그런가? 나도 많이 바쁘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도미네 집에 다 왔어요. 도미야 잘 있었니? 우와 할머니께서 선물을 보내셨네. 택배 아저씨 고맙습니다. 끝. 어때? 택배 아저씨 고마워? 이거.